반갑습니다. 산골짜기TV 홍건대 목사입니다. 공수처법이 마침내 통과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또 기도하면서 통과되지 않기를 또 이것이 제정되지 않기를 바랬는데 저도 간절히 바랬습니다마는 통과가 되었고 또 이제 7개월 정도 후면은 이 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인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직도 이 법이 정당하고 좋은 법이고 검찰을 개혁하는 개혁적인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라면 제가 한 네 가지 정도 질문을 하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고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검찰에 의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파의 특히 자유한국당 이 사람들이 검찰에 의해서 피해를 제일 많이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법을 극렬하게 반대를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왜 반대를 하지? 우파들은 사실 지난 정권 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습니까? 검찰에 의해서 다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이 공수처법,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이 법을 그토록 반대하는 것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4 플러스 1 범여권이라고 하는 이상한 협의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이 정말 검찰개혁,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 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법을 통과시켰다고 보여집니까?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분명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법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제일 큰 이익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겠죠.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미디어에서 말해주는 그 작은 부분들에 계속 집중해서 보지 말고 크게 한번 봐서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이게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세 번째로는 과정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는 과정이 정말 제대로 된 과정이었나? 법이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넣었다 뺐다 하면서 밀실에서 쭈물락거려서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수처가 잘못되고 타락하고 비리의 온상이 된다면 그건 누가 개혁할 수 있냐 하는 것이죠.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제가 공수처, 검찰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그 친구가 있어서 그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공수처가 타락하면 너 어떻게 하겠냐? 한동안 대답이 없다가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네가 개혁해라. 공수처가 타락해버리면 공수처가 비리의 온상이 된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이죠. 저는 제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찬성한 네가 해라. 네가 책임져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3권이 분립이 됐는가? 그리고 공수처에 만약에 임명되는 그런 수사관이나 검찰들은 과연 천사들, 정의의 사도들, 정직하고 옳고 부정이라고 부패라고는 전혀 모르는 좌파들이 얘기하는 그런 DNA가 없는 그런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인간을 잘못 보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DNA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에 그 입에서 나온 그 말이 그들을 얼마나 처참한 지경으로 보이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민낯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드러나는 일들만 해도 충분히 상식적으로 판단할 만한데 아직도 그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그렇게 지지하고 그런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참 탄식할 만한 일이다. 너무나 눈이 가려져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식을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판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공수처법 통과됐다 하더라도 더 이상 우리가 염려하거나 탄식하면서 걱정만 하면서 우리는 이제 독재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우리는 공산화될 것이다. 이런 두려움에 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사람들이 잘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거다. 그런 식으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원래 세우신 그 사명, 목적대로 이끌고 가시고 또 이 나라를 사용하셔서 전 세계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공수처법이 악법이고 나쁜 것을 만들었다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10편 9편 15절 16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더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까연 셀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가 판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친 그물에 자기의 발이 걸리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 것입니다. 공수처법이든 선거법이든 지금까지 2019년도를 반추해 보시면 그렇게 자기들은 잘했다, 우리가 승리했다 라고 하면서 했던 모든 일들이 다 부메랑이 돼서 자기 머리로 돌아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법이나 선거법이나 또 추미애 장관을 세워서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자기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편 37편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부터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하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펼지라도 없으리라.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미로다. 주님께서 비웃으십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들은 자기 꾀를 이루는 것을 기뻐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과 그들의 잘못된 것은 오히려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들을 비웃어 주어야 됩니다. 그들의 꾀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웃어 주십시오. 그 꾀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들이 함정을 팠느냐? 그 함정은 네가 빠질 함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녀학의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 하신다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방법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악행으로 심으면 악행으로 거두게 하시고 거짓으로 심으면 거짓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유한국당을 지지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그냥 우리가 세운 종들입니다. 종들이 엉뚱한 짓 하면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그런 책임이 있고 꾸짖어야 되겠죠. 바르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가지는 사람들이지 민주당이나 혹은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서로 어떤 당파를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만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느 정당이 어떤 사람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잘 바르게 일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보는 것 뿐이죠. 하나님은 결코 없인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는 꼼수가 통하지 않고 하나님은 속일 수 있는 분도 아니실 뿐만 아니라 뇌물로서도 움직일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애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백성들을 보시고 이 땅 가운데 정의를 또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악인은 자기 께에 빠질 것이며 자기가 친 그물에 자기가 걸릴 것이며 모든 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경애함으로 두려워함으로 회개해야죠. 우리가 악행한 것은 우리 머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우리 머리로 돌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엎드려 회개하고 예수 그로서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굳게 기억하시고 깨달으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악행을 비웃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욱 엎드려 회개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